마켓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1월 FMC 결과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연이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됐던 실적들도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에서 실적이 나왔던 애플과 야후의 실적은 좋았지만 나머지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강달러 영향도 있었고요.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런 위축에 대한 우려도 반영을 했는데요. 내구제 주문까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오늘도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팔아봐야 환율과 관련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 주요주들이 원화 강세 보일 때 항상 앓는 소리하는 것처럼 미국 기업도 대부분 매출의 70% 이상을 외국에서 거둬들이는 업체가 많다라는 점. 오늘 미국 시장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국의 하드웨어 종목군들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만 웨스턴 디지털 같은 서버 업체들, HDD 업체들이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매출의 90%가 지금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실적을 전부 달러로 고쳐버리면 위화나 유로화로 벌어들인 돈이 전부 달러로 바뀌는 과정에서 올해만 4%가 그냥 날아간다라는 거죠. 작년까지 합치면 4분기까지 합치면 10%가 날아가는 게 되겠죠. 돈 벌어봐야 10%는 허공으로 날리내게 되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는 여전히 시장에서 달러가 계속 강수로 갈 거다. 오늘 일부 외신보도에서는 6, 7년 동안 달러는 지속적으로 강수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지금 달러가 많이 올랐는데요. 최고점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이 최고치였는데요. 2002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 30% 이상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 유럽 증시나 다른 이머징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환해지된 ADR물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유럽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로 환해지를 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기업을 사되 달러 베이스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올라가는 자본 수치 효과도, 자본 이득 효과도 거둘 수가 있고요. 또 유료화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환해지도 스스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자금의 선택은 미국 내에서 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 달러 안에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달러 강세에 의해서 굉장히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투자 수치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유럽의 포트폴리오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달러의 강세가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민감주,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업종 선택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업종으로 바뀔 거냐? 최근에 왜 제약업종이 강세를 보이는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는지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해외 매출 비중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기에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밀리에이션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제약업계 합병으로 인해서 이런 환해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아니면 아예 미국의 내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시장의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신흥국 타 통화 대비에서는 일단 원화가 조금 강세를 기록하면서 좀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내 기업들은 이런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 특히 수출주들의 실적, 글로벌 기업의 실적 이렇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대부분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이 2015년도 전망을 하향하는 것처럼 대부분 2015년 전망을 하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경제 전망도 하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생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금 우리나라 경상 측에서 확장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출주들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이어질 거고요. 또 이머징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도 시장이 기대만큼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관점, 영향, 시사점은 여전히 종목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슬림화가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활 상대적인 강세 때문에 수출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PNG가 실적을 내놨는데 4%의 매출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달러 효과를 제외한다면 매출은 2%의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이들에 관한 시사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봐도 오늘 프로토앵앤블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은 정말 장기간 상승했던 것을 일주일 만에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인데요. 최근에 한 5주 연속으로 올라갔던 그 흐름들이 그러니까 한 몇 달 동안 올라갔던 흐름들이 5주간의 하락으로 인해서 모두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래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변동성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강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걸 반전시킬 효과가 없는 거죠. 거기다 글로벌 경기에 반전도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명히 미국 기업들의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소비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느냐가 중요하다. 어저께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거기에서 매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LG 생활관광 같은 경우에도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후라고 하는 브랜드의 대리점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페이스샵 같은 경우에도 복합점이 아니라 페이스샵의 단일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중국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 똑같이 가지 못하더라도 1등 중인 아모레퍼시픽을 쫓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건 인바운드 수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지금 매출과 이익이 늘고 있지만 어차피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을 베이스로 하는 인바운드 수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지금 4배로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화장품 업계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그 비싼 주가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쓸 수 있는 것이고 관련된 종목구들이 뒤를 늦게나마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LG 생활관광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후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가 가장 빠르게 설화수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인재 쪽의 흐름을 보면 라네지라든지 이니스프리어 같은 중저가 혹은 저가 브랜드 쪽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가장 수익성이 많이 나는 후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는 설화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LG 생활관광의 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중저가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투자 전략도 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LG 생활관광의 앞으로의 중국발 모멘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넥슨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엔스토프트 측으로 지분 참여를 과거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경영 참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에는 엔스토프트 긍정적이다라는 증권계 평가가 들려옵니다. 위원님 생각도 동일하십니까? 모바일 게임주들이 완전히 난리부르스를 칠 때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저는 그 종목들에 대한 관심 별로 없고 모바일 게임주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떨어지면 폭락할 거고 엔스토프트는 NH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 보는 게 좋다. 그 의견은 저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M&A 이슈로 단기적인 변덕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엔스토프트는 원래 매력적이었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게임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PR 개념으로도 한 15배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PBE 개념으로 봐도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게임주가 보통 컴퓨터를 기준으로 PBR은 8배 이상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는 50배 이상에서 거래되는 게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모바일이 성장해봐야 얼마나 성장할까 중국 쪽에 진출했다라고 계속 뭔가 부풀리고 있는데 과연 이거 품은 언제 터질까 하는 저는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온라인 주요 게임사들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봤을 때도 엔스토프트와 넥슨이 비싸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만큼 ROE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PR도 낮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제조업 중에서 이 정도의 ROE를 내는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은 거의 제조업 수준으로 떨어지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미 투자 매력도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넥슨과 엔스토프트의 지분 경쟁 가능성이 만약에 언급이 된다면 아마 주가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모바일 쪽이라는 거죠. 지금 준비된그램에서 나오는 것처럼 블레드 앤 소울 모바일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온의 모바일 버전이라든지 뭐 황야와 같은 신게임들의 출시 이런 것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게임사를 봤을 때 블리자드도 그랬고 EA도 그랬고요. 준비된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진출하자마자 주가가 레벨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원래 올라갈 시기였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스토프트에 대한 주가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그 밸류에이션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 종목의 또 한 가지 모멘텀을 좀 보도록 하죠. 준비된그램을 보시면 배당금을 2014년도에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크게 늘렸고요. 아마 2015년도에도 큰 속도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2% 부근의 배당 수익률이 가능하거든요. 예금금리보다도 많이 주는 거죠.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이미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익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M&A 재료에 따라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 차치하고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급등할 때 쫓아가시는 전략보다는 조정을 이용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좀 더 매매에 능하시다면 트레이딩을 병행해서 너무 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또 시장의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금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사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매수 관점이 돼 조정시 매수 또 급등했을 시에는 약간의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한 그런 트레이딩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 모멘텀도 있고 또 배당 모멘텀도 있는데 여기에 M&A 이슈 가능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조금씩 현명하게 비중을 줄여다가고 늘려나가고 하면서도 매수 관점을 유지해보자는 이야기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제 시장부터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다소 엇갈린 투자 시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